그 일부러 AGM 이라고 우리 소녀 가수가 있습니다. 야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. 요게 선물입니다. 여러분께 작지만 그래도 성의로 이렇게 준비했네요. CD를 야 잘 만들었네. 노래가 뭐예요 타이틀곡이? 엣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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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급하다 가세요. 네 요걸 노래하면서 본인이 드릴 거예요? 노래는 그걸 멤버가 안사람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선물맛 선물맛 야 그러면은 자 받으세요. 노래를 안내 아유 그러면은 저기 저희 가셔서 어머니 같고 아버님 같으신 분에게 드리는데 그냥 다 드리면 또 뭐라고 하시잖아요 제일 이 가운데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. 몇 살 되세요? 마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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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. 마흔살 안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고 없습니까 마흔살 Leah Ma흔살 60세? 70세는 누구한테? 나요 나요 76 여기 74 74? 끌렸어요 정신 76이 아니 정군이 70 오오오 일어나 복장 복장 일어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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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다드리세요 우와 아니 운동하셨죠? 여기에서 대단하신 근데 누가 76으로 보십니까 누가 세상에 대단하시네 예 자 이번에는 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고유정 고시성 가지신 분 집안이요 한 분당 계시네 고시성과 한 분당 계시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배수성 배수야 배시성 어좌어좌어좌 여기 나왔어요 빨리 드리세요 어머니께 아이고 고시성은 없네 허시성 허시성 가지신 분 사실 사실 나는 허참이 언어 허시냐고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는 그럴 땜은 허허허시 제 본명은 허허허 전주의가거든 내가 배 몇 장 남았어요? 두 장 남았어요? 네 양해 드리세요 가셔서 우측으로 가시고 좌측에서 하나씩 드리세요 가세요 두 사람이 우측으로 하구나 그 분은 이 분은 또 양보했어 됐어요 한 분이 왜 빠졌어 그래 몸이 안좋아가지고 몸이 안좋아가지고 다음에 여기 자 그래서 수고했어요 앞으로 방송에서 자주 뵙기기 바래요 네 그래요